안녕하십니까. 프라임에듀입니다. 수능과 가까운 내신 영어 시리즈 오늘은 청덕고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덕고1 개요를 살펴보면요. 수능과 가까운 영어 시험에서 시험 범위가 전체 학교 중에 10등을 차지했습니다. 시험 범위가 15지문 밖에 안 되는 거죠. 청덕고등학교 1, 2학년이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. 변형 정도는 보시면 보기가 영어인 게 거의 50% 가까이 됩니다. 보기에 있는 단어를 잘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.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를 잘 몰라서 틀린 거죠. 보기에 있는 단어를 알 수 있는 평소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요. 변형 1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문제 부분만 변형을 하신 겁니다. 바뀐 부분에 대해서 평소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. 변형 2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장 자체를 넣으신 겁니다. 청덕고에서 변형 1을 하고 2에 대해서 살펴보면 변형 2에 대해서 즉 문장 자체를 집어넣은 것은 빈칸 유형밖에 없습니다. 빈칸 유형에 대해서 새로운 문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. 문제 부분만 바꾼 것은 보통 어법하고 어휘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전형적인 변형 1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. 보통 모든 학교가 빈칸, 어법, 어휘에서 변형을 많이 하신다. 역시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 모의고사 어휘 실력이라든지 문법 실력을 키우셔야지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요. 수능 유형은 97점입니다. 1등입니다. 거의 모든 문제가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. 객관식은 전부 다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. 서수령에서 영재학이 3점짜리가 하나 있었네요. 이거를 제외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수능 유형으로 출제돼서 1등을 차지했고요. 객관식 점수는 총 80점입니다. 100점 중에서 80점이고 서수령 20점이어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. 청독권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적고 객관식 점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. 바뀐 것만 정확하게 알면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. 이 바뀐 어휘를 아는지 모르는지, 바뀐 어법 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에서 등급이 갈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전체적인 점수를 보면 시험 범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았지만 수능 유형이라든지 객관식 점수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전체 순위 5등을 차지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어가 쉬운 편입니다. 청독고등학교 1학년이 평균 점수가 높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영어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, 바뀐 어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, 잘 적응할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지금 현재까지 5개 학교를 했는데요.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학교 내신 영어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바뀌는 어휘, 처음 보는 어휘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지. 평소 내신만 바짝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프라임의 유학원이었습니다.